안녕하세요. 저희는 한국 태양대학교 홍보대사 사랑의 신경기 가빈 뿅입니다. 여러분 혹시 학교 안에 콥스켓이 개장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콥스켓은 소비자생활협동기업에서 지경하는 편의점으로 아라간, 산악허브간, 어언간에 새롭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는 콥스켓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함께 가보실까요? 17시 30분부터는 무인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출입 인증기에 카드나 네이버페이, 삼성페이를 인식하면 문이 열리게 됩니다. 콥스켓은 대학생협을 뜻하는 콥과 장바구니를 뜻하는 바스켓의 합성어로 대학생협 자체 편의점 브랜드인데요. 무선 이어폰 케이스부터 물티슈, 월티탭 등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이 고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이동하는 중 러브지 Dash 러브지 Dash 패스 러브지 Dash 러브지 Dash 러브지 Dash 러브지 Dash 진짜 오랜만이다 소풍 갈 때 그니까 소풍 갈 때 하나씩 챙겨와야 되지 엄청 싫어합니다 이거 맛있다 여기 닌초머리야? 네 닌초머리게 완성 너 잘 안 돼 진짜 나아 머리 돼서 봐 머리 돼서 봐 머리 돼서 봐 여기가 다행입니다 길러가서 눈을 감수하고 엉덩이 일찍 콥스캣은 어울림관 뿐만 아니라 기숙사인 아라간 건물에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승선생활관 옆에 있는 산악허브관에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콥스캣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이전에는 늦은 시간에는 이용을 할 수가 없어서 아쉬웠는데 이제는 마음껏 이용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콥스캣이 어울림관 뿐만 아니라 아라간 산악허브관에도 있어서 기숙사 생활하는 학우들에게 이용할 것 같아요. 아, 아라간과 산악허브관은 어울림관과 이용시간이 조금 다르니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참고해주세요. 그럼 저희는 다음에도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